아우 피곤하다 아니 오자마자 왜 시트를 제끼어? 왜? 야 피곤해서 그래 나 피곤해 아우 조금만 잘게 너 피곤해서 그래 아니 운전도 내가 다 하고 펜션도 내가 하라고 형은 뭐해? 아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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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되게 뭐라 그러네 그래 가자 응 아니 형 벨트 매야지 알았어 잠깐만 아니 차를 탔으면 벨트를 매야지 아우 진짜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 아 지금 비오니까 안전운전이나 좀 해줘 야 그래 알아서 할게 알아서 오고 아 형아 배아파 아저씨 같다 알았어 같다 나 타 있는다? 어 어 아 뭐 부터 먹지? 아으으으으 아 나 너 마이크나 가지고 올걸 아 재밌겠다 저거 어 얘는 왜 이렇게 하나 서류 버튼 이건가? 넓다 좋다 이거 아니 뭐해 다리 내려 빨리 뭐하는 거야 왜 너 기다리면서 거기 있는데 왜 다리 내려 되게 뭐라 그러네 진짜 음식 냄새 나 아 진짜 아 형 썰루프 열었지? 어? 아니? 여기 묻어있네 델리만 주네 아까 그냥 잠깐 열어봤어 심심해가지고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내가 조금 이따 버릴거야 이거 쓰레기통이 저 멀리서 아니 그렇다고 이걸 여기다 버리면 어떻게 내 차가 쓰레기통이야? 아 잠깐 났어 잠깐 냄새나잖아 지금 빨리 갖다 버려 빨리 알았어 아니 내가 갖다 버릴게 그럼 알았어 뭐하는 거야 형 진짜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막 풀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아 일단 우리 가자 집에 여기 네비 다시 해야겠다 이건 뭐야 뭐 눌러야돼 손 봐봐 아니 아니 네비에 다 묻잖아 크림 아 여기 물티슈 있어 이게 물티슈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왜 물티슈 닦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닦으면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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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물티슈 닦으면 얼른 났잖아 이거 그런거 다 날라가지 않나? 아무것도 하지마 형은 가만히 있어 알았지 왜 가만히 있어? 아무것도 하지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실거 안 샀다 내가 그럼 마실거를 사올게 그래 갔다와 알았어 한번 갔다올게 어 갔다와 아 아 다음에 다시는 안가야겠다 같이 다음에 다시는 안가야겠다 같이 다음에 다시는 안가야겠다 같이 커피를 먹어 커피 아 설마 풀어 그래 다 풀고 이제 알았어 그래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배가 너무 아픈데?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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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그거 화장실 갔다올게 네 빨리 갔다올게 아 아 아 아 이거 뭐가 좋은데? 뭐 아 아 와 이 형 봐 야 아 와 가만히 있어 봐 아 진짜 미쳤나봐 이 형 아 진짜 아 아 진짜 못 참겠네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산 커피 맞는데? 뭐야, 얘는 어디 갔어? 아이 설마... 전원이 꺼져있어. 이 소리 후, 소리쌈으로 연결이 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이 소리 후, 소리쌈으로 연결이 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